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산희입니다. 누구세요? 진짠 줄 알아요. 그러면. 방금 구현동화처럼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리허설 때 저런 게 없었거든요.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꽤 계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인물하고 저하고 닮아 보이나요? 똑같아요? 더 젊어보여요? 미래에 찍었나 봐요. 젊어보이는 거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는 항상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깜깜하신가요? 앞날이? 건강상태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재정은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계속 앉아 있었는데 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꽉 찼네요. 미래를 생각을 하면 기대감에 그리고 설레임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막해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쪽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에 공전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잠시 사진들 한번 보세요. 꿈. 꿈이라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몽환적인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꿈.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셨었나요? 아니면 현재도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꿈이 있냐고.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꿈이 있냐고. 굉장히 당황들 하세요. 나이를 떠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꿈이 있으시냐고. 꿈.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잊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즉답을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건강해야지 이런 노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건강만 하면 될까요? 돈도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노후를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런 노후를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 만드셔도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노후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찍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이미지들 몇 컷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제 새벽에 잠깐 집 앞에 나갔는데 아직도 자전거로 신문메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나요?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세요. 도둑놈은 아니에요. 뒤에 신문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막 뛰어댕겨요. 젊은 사람인데.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체가 커지면서 그리고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 그렇죠? 몸빵이에요. 체력만 있으면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10대 후반에. 건설 현장이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배운 기술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도배 아니에요. 시트지예요. 시트지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전문용어를 쓰기도 해요. 시트지예요. 제 사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이에요. 인테리어 현장. 실내 인테리어 현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대 때. 20대의 제 기억은 일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씻지도 않고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면서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뭘 놓쳤을까요? 건강. 아주 크게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했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하루에 5시간 못 잡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소득은 저한테 있었어요.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그건 자부할 수가 있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으니까. 직업을 여러 가지를 제가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돈을 더 벌려고.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내가 버는 게 이게 한계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술이 그리고 고급 인력이 되면은 시간당 페이가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직도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몸값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직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직업은 아니에요. 평생 직업은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만 주어져요. 시간에 한계가 있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 밖에 못 씁니다. 평생 직업. 어떤 직업이 평생 직업일까요?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어떤 직업이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직업일까요? 내 시간 한계를 넘어서서. 제가 직장인 생활도 해봤습니다. 딱 2년 반, 3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직장인 생활. 지금 현재 직장인이신 분.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앞에, 맨 앞에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직장을 열심히 아침부터 아침에 눈 떠가지고 출근해서 준비해서 출근해가지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려고 오신 거예요. 왜? 낮에 일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시간 투자를 또 하시는 겁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조라도 인정할게요. 뭐라고 안 합니다. 조세요. 괜찮습니다. 직장인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의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입이. 왜 그럴까요? 대출받아서 시작해서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해도 내 돈 가지고 전액 다 투자해서 가게를 오픈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대출은 받아서 가게를 오픈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의 그래프를 보면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약간 차이가 나요. 자영업은 진짜 열심히 하고 타이밍만 제대로 맞으면 돈을 직장인보다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에서 자영업으로 옮겨갔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는 월급 상한선이 25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할 당시에.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자영업을 하니까 소득이 두 배로 뛰는 거예요. 월 500만 원으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영업이죠. 네. 자영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잠을 아무리 안 자고 일을 해도 24시간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소득원을 보니까 소득구절을 보니까 희한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처음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초반에는 소득이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변곡점을 지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의 한계를 극복을 한 거예요. 뭘로 극복을 했을까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을 하는 시간은 적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소득은 늘어나는 일. 평생 직업을 선택을 하려면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레버리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렛대 원리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충분한 길의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거기서 나온 게 이 지렛대 원리예요. 레버리지. 2 곱하기 2가 뭘까요? 수학 잘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수학선생님 계세요? 시킬까 봐 손 안 드시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2 곱하기 2가 뭘까요? 정답. 4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반응 드렸구나. 그래서 반응 드렸구나. 4예요. 4죠. 2 곱하기 2가 4죠. 몇이겠어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구구단.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그렇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원리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원이 누적된다. 이것이 유통 자산이고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다. 2 곱하기 2는 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앞에 둘, 뒤에 넷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6이 돼요. 그리고 4 곱하기 2는 8이 아니라 앞에 숫자들을 다 더해줘서 14가 됩니다. 이게 누적의 개념이에요. 누적. 이해하셨나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 원리예요. 레버리지. 모든 인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나라부터 시작된 모든 매출, 모든 인원이 누적이 되는 원리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고 이게 바로 레버리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 소득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무상향으로. 24시간을 써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물통 수익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파이프라인 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통 수익과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익.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그게 돈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미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것일 뿐이에요. 소득이 발생되지도 않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인맥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가 뭐가 있죠?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마블스. 우리나라 배우 누가 나오던데? 박서준. 마블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집에 가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나요? 혼자 상상하면서.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합니다. 누군가한테.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톡을 보냅니다. 이거 보라고. 안 봤으면. 꼭 보라고. 그죠? 이게 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맛집을 갔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혼자 먹고 입 싹 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가요. 그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게 돈을 버는 구조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알려지는 거에만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간단합니다. 매일경제의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나요? 환원이 어렵나요? 환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문을 안 배우신 분들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회사에 가입을 해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 좋으면 전제조건이 체험이 좋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으면 누군가한테 알립니다. 가족한테는 최소한 알리겠죠. 가족도 남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알렸는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한 사람한테 광고비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이상한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하고 있어요. 돈 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합니다. 공유하면 돼요. 공유. 그리고 공유하면 포인트를 준대요. 그 포인트가 결국 내 소득이에요. 이왕이면 포인트를 받는 공유활동을 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똑같은 공유활동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제품을 들고 가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품을 써본 느낌을 공유를 하고 회사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회사에선 나한테 포인트를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대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 9 to 5 혹은 9 to 6에요.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월급이란 걸 줍니다. 그쵸. 열심히 일을 하든 가서 게임만 하든 어쨌든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월급이란 걸 줍니다.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똑같은 시간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5배 이상의 수익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5배. 여러분 지금 소득의 5배를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벌고 있는 소득의 5배.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400을 벌고 있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5배면 얼마예요. 2000이에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400을 벌고 있는데 5년 뒤에 2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안 잘리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하면 이왕이면 내 시간이잖아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데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혐오한 거죠. 알아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도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색안경을 그렇게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색안경. 그 색안경을 싹 벗겨주고 싶어요. 색안경을 벗기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진짜로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미국 동화 중에 핑크대왕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핑크대왕 누구누구라는 동화가 있어요. 애들을 보는 동화예요. 잠깐 동화 얘기할게요. 핑크를 너무너무 사랑한 핑크색을 너무너무 사랑한 왕이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차든 집이든 옷이든 사람들이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핑크색으로 다 바꾸라고 명령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죽갔죠. 국민들은. 그래서 차도 집도 옷도 전부 다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핑크색으로 못 바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하늘. 아 하늘을 못 바꿨어요. 미치겠는가 이 대왕은. 그래서 자기 스승을 불러앉힙니다. 불러앉혀서 명령을 합니다.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 스승님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루도 되지 않아서 해결책을 갖고 왔어요. 그 해결책이 뭘까요. 그저 핑크색 안경입니다. 그 핑크대왕한테 핑크색 안경을 줬더니 온 세상이 핑크인 거예요. 온 세상이. 하늘도 핑크고. 그게 색안경이에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지긋지긋한 핑크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 색안경만 벗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저도 그 색안경 벗는데 4년 걸렸어요. 어쨌든 벗었습니다. 전 세계 직접 판매 시장 현황입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시장 매출 규모예요. 211조. 대한민국은 5.2조입니다. 5조 2천억이에요. 이 중에 대한민국 법률로 35%를 회원에게 돌려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35%면 얼마 커요. 5조 2천억에서. 약 2조입니다. 이 2조는 누군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행위를 한 사람한테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누군가한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제품을 싸게 사서 마트에서 포인트를 얻었어.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1등이 영향됩니다. 독보적으로 1위예요. 51%. 2위가 화장품. 3위가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자 1, 2, 3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폴 제인필저라고 하는 백악관 자문위원이자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이 책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손들려고 안 합니다. 계실 겁니다. 이 책을 보면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옵니다. 백만장자를 넘어서 천만장자가 나옵니다. 천만장자. 이분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20대 이미 백만장자예요. 20대 때. 30대 천만장자가 됩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천만장자. 네트워크 마케팅 어쨌든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회사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한 만큼의 소득을 주는지 보상구조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일을 하시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소비만 하시면 돼요. 제품이 정말 좋아. 그런데 소득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일한 만큼 돌려주는 회사가 아니야. 그럼 제품만 쓰는 소비자가 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진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이 별로야. 누구한테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선 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하일 사이언스는 1992년에 미국 유타주 솔렉시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타주 솔렉시티에 설립이 되기 전에 1974년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던 걸연구소로 가는 제약회사에서 유산하일 사이언스는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74년 올해가 2023년. 몇 년 됐죠? 50년이에요. 그렇죠.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50년. 수십억 개의 인체 세포를 배양을 해서 거기서 30여 종의 진단 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고 FDA에서 승인받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상용화된 진단 시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유산하일 사이언스의 창립자인 마이러엔츠 박사님이세요. 그 로얄티를 현재까지도 받고 계시고 있고요. 유산하일 사이언스는 대한민국에는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003년에 뭐하고 계셨나요? 2003년에. 아까 2011년에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나 2011년에 뭐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 2011년에 뭐하고 있었지?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빚에 쫓겨가지고 빚쟁이에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성공했죠? 도망다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유산하는 여기 25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인디아, 인도까지 포함해서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유산하일 사이언스의 뉴트리션 제품은 그리고 거의 전제품 유산하일 사이언스 본사 미국 본사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자체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구입하는 유산하일 사이언스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입니다. 한국에 벌크로 들어와서 따로 포장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을 우리가 받아서 섭취를 하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어딜 가나 유산하일 사이언스의 제품을 구입을 하면 25개국에서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OEM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의약품 제조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세계 유일하게 건강인의 식품 제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비브 의학 연구소라고 하는 총체의학 연구소라고 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 노출돼서 말기 환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 요법이나 수술 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식이요법하고 영양제 처방만으로 환자들을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게 해주는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여기 가보고 싶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한 번쯤은 가서 한 1년 정도 쉬고 싶습니다. 80대에서 한 번 가보려고요. 80대에서 제 와이프가 째려보고 있어서 쉰다는 얘기만 하면 쉬면 안 돼요. 일하셔야 됩니다. 쉬지 마세요. 젊을 때 일해야 돼요. 젊을 때 까먹었어요. 유산엘 사이언스는 인디아까지 포함해서 전세계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현재 주가가 60배 이상 뛰었습니다. 유산엘 사이언스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 팩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발 유사나 라고 치지 마시고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어로 검색해보세요. 영어로 번역되잖아요. 휴대폰이 자체적으로. 그죠? 팩트를 알아보세요. 팩트를. 좋다더라 카더라 그런 거 마시고 팩트를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영어 못해요. 번역기가 있습니다. 번역기 돌리세요. 그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산화해서 생산하고 유턴하는 제품은 이 세 가지 뿐입니다. 먹는 영양제, 빼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다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빼고 바르는 영양제. 정말 많은 영양제가 있죠? 앞선 강사님께서 뉴트리션 강의를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는 상들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 받는 상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관왕을 수상을 했어요. 건강인의 식품, 종합영양제,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2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제품은 자신 있게 고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데이터가 있잖아요. 눈에 확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 쓰는 처방정보 편람에도 유산화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 받아본 게 몇 개나 되실까요? 저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한 손도 많아요. 700개가 넘는 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매년 받습니다. 매일 붕괴해 받고 그러다 보니 몸이 재산인 국가대표 선수들 전세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신뢰하고 믿고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섭취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치면 KT의 3년 연속 뉴트리션 공식 후원사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종후. 만약에 좀 있으면 메이저리그 갔나요?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산화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가긴 갔더라도 나중에 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내 생각인데. 전세계 56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이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제품으로만 후원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내 자발적으로 광고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것도 너무 희한해요. 돈도 안 주는데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건강인의 식품 시장 다이어트 식품 시장 그리고 화장품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건강인의 식품 시장이 4.9조. 국내 시장 규모예요. 다이어트 식품이 10조가 넘습니다. 화장품이 16조예요. 엄청나죠. 생각은 해보셨나요. 돈을 벌려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돈이 돌아가는 데 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몰리는 데 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무인도가 해서 돈 못 벌어요. 돈이 없잖아 거기는. 돈이 많이 몰리는 데 가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체 31.2조의 시장이에요. 그중에 유산화가 독보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유산화 제품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경험부터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유산화 유산화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상들을 실제로 수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리셋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 헤어바디 제품도 있고요. 유산화 자체 연구개발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고요.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산화 코리아가 2003년에 오픈을 해서 제가 2006년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처음 접했습니다. 오래됐죠. 2006년에 소비자로 처음 접했어요. 소비자로 처음 접하고 1년 가까이 소비자로만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색안경을 봤는데 4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4년이면 2000년도에 제가 뭔가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 피라미드에. 그때 색안경이 확실하게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은 계속 먹고 쓰고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알아보지 않다가 제품이 너무 궁금해서 회사를 와서 이런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위치에 서 있던 강사님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제 뒤통수를 한 대 빡 맞고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6개월 뒤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제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까지 작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최근 8년 동안의 누적 성장률이에요. 7년이라고 써있는데 2022년까지 8년 동안의 누적 성장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 순위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있어요. 7등이 매출 순위대로 7등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그런데 누적 성장률을 보면 1등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175.4% 이거는 공정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다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거를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강사의 말을 못 믿겠다.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175.4%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이 여기 다 있죠. 들어본 회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이 다 있어요. 상위 10개 업체 매출이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등록된 그리고 특수 판매 등록된 공정위에 등록된 회사의 매출의 78.1%가 상위 10개 회사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8.1% 그러면 전체 매출의 78.1%면 4조 2316억이에요. 여기서 매출 상위 5개 제품 10개 회사 5개 제품 그거를 따로 빼서 보니까 1위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1위가 50개의 제품 중에 81.1%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이에요. 상대적으로 너무 적죠. 그리고 3위가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유산화를 처음 알아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고 시작을 할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때는 인터넷에 정보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회사들을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면대면 미팅 요청을 해가지고 직접 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분석하느라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덕분에 제가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선택했을 때 상위 50개 매출 순위 50위 안에도 못 들었던 회사가 유산화의 사이언스예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발로 뛴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회사를 알았습니다. 제품은 써보면 알겠죠.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그리고 직접 써보지 않더라도 데이터만 가지고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산화의 사이언스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해주는 게. 회사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달랑 한 개입니다. 제품 연구 개발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생산도 당연히 회사에서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마케팅. 국가대표 선수들. 전세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마케팅. 이분들한테 마케팅. 우리가 안 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마케팅하지 않아요. 광고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사가 대신해줍니다. 회사가. 우리는 그 자료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주문 배송. 여러분이 직접 배송하지 않아요. 들고 문전택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엊그저께 문전택배 한 명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시켜서 했습니다. 갖다 주고 사진 찍어서 올려달래요. 갖다 주고 문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 계산도 알아서 회사가 다 해줍니다. 저는 이걸 믿지 못해서 초반에 소득이 유산한 주급을 줍니다. 주급을 받는데 그걸 역으로 계산을 계속했어요. 제대로 준 거 맞나? 진짜로. 미친놈 같죠? 진짜 그 짓을 했어요.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매주. 그런데 맞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맡겨줍니다. 저보다 회사가 더 똑똑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공유하시면 돼요. 공유. 주변 분들한테 여러분이 쓴 제품의 느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시면 돼요. 공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프레임을 살짝 바꿔주면 쉽습니다. 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40년 살면서 거의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진짜 돈이 되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가입해가지고 비즈니스 가이드를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산화가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동일 비율의 평등한 커미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말하는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의 소득을 절대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추월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항상 그립니다. 삼각형. 그렇죠? 그런데 유산화는 삼각형 구조가 아닙니다. 사각형 구조예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본인도 나도 봤고요. 이제 시작한 나도 봤고요. 10년 전, 20년 전에 시작한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만 봤습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아요. 세상에 불러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수는 마감이 없습니다. 유산화의 사이언스는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월마감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세일자 하시는 분들은 마감에 항상 쫓깁니다. 세일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다. 현직에서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직장인이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영업 판매 마진으로밖에 안 보여요. 얼마 팔면 얼마 남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자체가 힘듭니다. 자체가 힘들어요. 희한하죠. 백수 눈에는 백수로 보입니다. 왜? 맨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어디 놀러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 역시 프레임이에요. 내 눈에 안경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모든 걸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총괄한다고 때로는 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판매 마진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놀 수도 있어요. 놀면서도 일이 되니까 그죠? 그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자동주문 기반의 지속적인 소득 제품을 먹고 써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끊임없이 재구매하는 사람들 유산화는 그 매니아층이 두턱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제품을 먹어본 사람들은 절대 끊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가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검증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회사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회사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왜? 유산화만한 제품이 없다고 느끼니까. 피부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무한대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급을 준다는 것. 그리고 수입이 성장을 하면 직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직급을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수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직급은 꾸준하게 따라옵니다. 소득이 중요할까요? 직급이 중요할까요? 직급도 가끔 중요해요. 추가하게 노력한 만큼 돈을 법니다. 노력한 만큼 한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유산화 코리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를 벌까요? 연소득 다들 아실 거예요. 유충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소득 40억입니다. 말이 돼? 세일즈 해가지고 40억? 판매 마진 남겨가지고 40억? 직장인이 40억?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다. 유산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을 주는 가장 기본 구조가 되는 후원수당을 받는 그림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피곤하시죠? 재미있어요? 여기저기 하품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전 다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안 보이세요. 보통 여기 있으면 그게 제일 많이 보여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눈에 가장 많이 띄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파트너만 졸아요. 다른 분들은 절대 안 졸아요. 내 파트너만 졸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만 쳐다봅니다. 졸나 안 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왔다 갔다 할까요? 뒤에서 자꾸 옆으로 가래요. 유산화 비즈니스 후원수당 이야기 유산화 보상 플랜 특징 이것만 보시면 돼요. 두 줄 마케팅이다. 바이너리는 두 줄이라는 뜻이에요. 두 명만 있으면 일단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두 줄 그리고 깊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까지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7단계부터는 내 매출이 아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혹은 8단계부터는 내 매출이 아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 깊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100단계든 1000단계든 모든 매출이 다 공유가 됩니다. 모든 매출이 그리고 정산하고 남은 실적들은 그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유산화는 주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산하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 주로 이월을 시켜줍니다. 마감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마감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월을 시켜줍니다. 1점이라도 남으면 이월을 시켜줍니다. 수익에 제한이 없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두질 마케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제품을 써보고 좋은 느낌을 A한테 전달했더니 A도 가입을 해서 한번 나도 써볼게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A가 가입을 했더니 이 사람도 써보니까 좋대. 그래서 가족인 B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B도 써보니까 느낌이 좋아서 C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세 명 중에 몇 명한테 얘기를 한 걸까요? 한 명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직접 아는 사람은 A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로부터 시작한 B와 C가 생긴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이 쉐어가 됩니다. C가 제품을 써보겠다고 제품을 구입을 한 점수가 그 위로 다 올라옵니다. B한테도 올라오고요. A한테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B가 쓴 매출에 대한 포인트는 그 위로 또 다 올라와요. 그리고 A가 쓴 매출에 대한 포인트는 그 위로 다 올라옵니다. 전부 다 올라와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세 명밖에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열 단계 백 단계 그 이상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상이 됐다고 1점씩 천 명이 한 줄로 매달려 있으면 천 점이에요. 그죠? 근데 유산화 1점짜리 제품은 없어요. 제일 작은 게 2점이에요. 치약. 뭐야? 2점짜리 제품 하나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한 줄로 쭉 요렇게 요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매출이 나한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단 1점도 빠지지 않고 매출이 100%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내려왔으면 반대쪽에 D라는 사람을 내가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서 제품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D가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이 쓴 포인트는 나한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A와 D만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유산화에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두 명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두 명 없나요? 없으면 옆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두 명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갑니다. 유산화는 두 줄 마케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적을 적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매주 주급을 줍니다. 수당을 지급을 하죠. 다른 회사들과 유산화의 차이점 유산화는 네모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모나트하고 똑같은 커미션을 지급받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16년 전에 사인한 전화 똑같아요. 일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갑니다. 제가 꼭대기에 이 점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가져가진 않아요. 다 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불로소득이에요. 똑같이 가져갑니다. 전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산하고 마감이 안 된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산하고 실적이 이월되고 그리고 추가 비시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이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똑같은 비율 노력한 만큼의 보상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사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산하고 남은 걸 이월시켜 주니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마감하는 회사들은 정산하고 남은 점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정산하고 남은 점수가 이월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감이 아니라는 거 실적이 이월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산화는 저렇게 이월돼요. 만약에 유산화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 저 천점 삽니다. 부족한 천점은 마감이 된다 그러면 사업자 마인드는 그래요. 천점 사서 팔지 뭐 매주 사서 팔아야 돼요. 매주 그게 쌓이는 거예요. 집에 재고로 쌓이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재기예요. 그게 없어요. 내가 먹고 쓰기도 부족해요. 유산화는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이 작게는 100점 금액으로 따지면 25만 원 많게는 200점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50만 원 먹고 쓰면 내 하브웨셜이라는 모든 매출에 대한 수당이나 보너스를 다 인정해 줍니다. 50만 원 실제로 유산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5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실제로 제가 한 달에 먹고 바르고 하는 게 7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고 쓰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2만 원 많은 분들이 유산화 사업 시작할 때 100만 원을 이야기를 하세요. 100만 원은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근데 2만 원만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사업 스타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를 그리고 가게를 오픈을 하고 누적으로 200점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게 한 개가 오픈이 됩니다. 온라인상에 내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게 한 개가 오픈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가게를 처음부터 세 개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저처럼 이왕이면 시작할 때 한 개가 좋을까요 세 개가 좋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세 개가 좋을 것 같아요. 왜? 많잖아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금액은 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개는 50만 원 세 개는 100만 원 한 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라인 바이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라인을 내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소개하고 성장을 시켰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은 얼마일까 최고 소득이 얼마일까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700만 원입니다. 4주에 700만 원이요. 4주에 후원 수당과 보너스를 다 포함해서 4주에 700만 원 그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이상 주게 되면 아까 그 삼각형 구조가 돼요. 삼각형 구조 먼저 시작한 사람의 소득을 절대 추월할 수 없는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근데 유산화는 똑같은 블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 이상 일어나는 매출은 불로소득이에요. 내 노력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매출은 늘어납니다. 제품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관여한 게 1도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근데 저 700만 원까지는 줍니다. 언제까지 주냐 죽을 때까지 줘요. 죽을 때까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죽어서 자식한테 상속까지 해주는 거예요. 두라인을 완성시켰더니 7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4주 동안 그리고 보너스로 가게 2개를 더 얻게 됩니다. 보너스로 이 2개 가게 내가 원하면 소득을 더 올리길 원하면 또다시 어딘가에 배치를 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돼요. 노하우가 생겼어. 또 한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EC를 통해 가지고 1시가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 가게도 또 꽉 채웠어요. 그럼 여기서는 최대 얼마를 받을까 보너스 포함해서 8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800만 원 합이 얼마죠?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4주에 1500만 원 괜찮지 않나요? 4주에 1500만 원이 몇 명으로 시작한 걸까요? 3명이에요. 3명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일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업을 할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소비할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 사람 찾으세요. 소비자가 제품을 애용하게 되고 제품의 느낌이 좋으면 추가 구매를 하면서 그때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3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소득은 1500만 원 한 달에 그리고 추가로 가게를 두 개를 더웠습니다. 노하우가 충분히 생겼어요. 그래서 최씨를 소개를 합니다. 최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도 하고 싶다고. 네 라이프스타일을 보니까 뭔가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나도 너처럼 한번 해볼래. 최씨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최씨까지 도와줬더니 세 번째 가게에서는 900만 원이 나옵니다. 세 개 가게를 합치면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가게 두 개를 더 받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가게도 오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BC4 BC5 BC6 BC7 BC8 BC9 이 가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똑같이 가게를 꽉 채우면 가게가 두 개씩 더 나옵니다. 그 가게들도 꽉 채우면 또 가게가 두 개씩 더 나와요. 무섭지 않나요? 자꾸 새끼를 쳐요. 무서워요. 공포영화 같아요. 자꾸 뭐가 새끼를 쳐요. 그게 내 소득원이 되는 거예요. 무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게 다섯 번째 가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게를 채우면 네 번째 가게까지 채우면 여기서는 천만 원이 나고요. 다섯 번째는 천백만 원 백만 원씩 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만 원씩 백만 원씩 보너스 때문에 그래요. 후원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보너스가 기가 막히게 늘어납니다. 가게를 총 아홉 개를 채우면 월 9900만 원 입니다.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합치면 990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월 1억의 그림입니다. 가게 9개를 채우면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림을 보고 시작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렸어요. 제 유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 파이브스타 다이아몬드라는 타이틀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 최고 타이틀이 다이아몬드였어요. 아 투스타 다이아몬드였어요. 투스타 다이아몬드 근데 저는 이 그림 보고 시작했어요. 파이브스타 다이아몬드 1억을 벌 수 있겠다. 1억을 벌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그림 안 그려보셨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미니멈 10명 있으면 됩니다. 미니멈 10명 10명만 있으면 돼요. 10명 10명 있으면 1억이에요. 10명 1억이에요. 빨리 10명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1억을 준다 있는데 대신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죠. 시간 투자가 점 점 점 점 이 소득을 다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보너스까지 다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25에서 50만원 자가소비에요. 내가 먹고 쓰면서 건강을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내 건강은 점점 나빠가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이다 먹어봐라 사업성 있다 비전 있다 같이 하자 안 먹힙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게 나만 바뀌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바뀌면 내 바뀐 모습이 궁금하고 부러워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심 쓰듯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 밥 사 알려주시면 돼요. 밥을 안 사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같이 잘 살아야죠. 보너스 많습니다. 평생 매치 보너스가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요. 자동 주문으로 가게를 꽉 채우면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새로운 신규 매출 이제 막 가입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이 아니라 기존 매니아들이 반복 재구매해서 올라오는 매출로 가게를 꽉꽉 채워나가면 매주 이것도 보너스를 줍니다. 한 가게당 250달러씩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예요. 엘리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받을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엘리트만 받습니다. 소득순위 전세계 소득순위 1등부터 60등까지 전세계 후원수당의 1%를 적립을 했다가 N분의 1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60명한테만 우리나라에 다섯 분 전도가 받고 있어요. 전세계 25개국에 진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다섯 명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왜? 따닥따닥 붙어 살잖아. 성냥값 같이 생긴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옆집 다 붙어 살잖아요. 그분들한테만 전달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들한테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마주치는 분들한테 잘못 전달하면 홍해처럼 갈라집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잘 전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않게끔 잘 전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에서는 매년 매달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 프로모션에 도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만 달성하더라도 소득은 들어옵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움직여요. 목표가 있어야지. 여행 좋아하시나요? 어떤 여행 좋아하세요? 공짜 여행? 공짜 여행은 가보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가보신 분들이 그런데 정말 월급 쪼개고 모아가지고 연차 쓰고 월차 쓰고 해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느낌이 있어요. 그죠? 느낌이 있죠? 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느낌이 있어. 그런데 여행지에 가서 개고생하고 옵니다. 개고생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발 내딛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집만한 게 없다. 그런데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제일 좋다. 집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 최고급으로만 보내줍니다.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한 상속입니다.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연수의 제한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상속이 됩니다. 내가 먹고 쓰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자식한테 그대로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난 자식한테 상속해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자식은 몇 살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때 가서 상속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누리고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써 있어요. 해석이 안됩니다. 자 코끼리를 부위별로 만집니다. 눈을 감고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로프 같다는 사람도 있고 벽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대한 나무토막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코를 만지면서 뱀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멀리서 바라보면 코끼리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야를 가리고 살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섬에 사람이 두 팔 벌려서 반기고 있어요. 보트를 보면서 보트다. 섬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보트에선 이렇게 봅니다. 섬이다. 땅을 밟을 수가 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저 왼쪽에 그림 보세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만을 봤더니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에 칼로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정반대죠. 그리고 기린이 뭘 보고 있나요? 접시를 보고 있나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영업사원의 관점으로 세일즈맨의 관점으로 자영업자의 관점으로 월급쟁이의 관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여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거기다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유산화일사이언스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2조라는 돈 여러분이 2024년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나눠갈 수 있는 돈입니다. 유산화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